지난달 발생한 테슬라 자율주행차 사고가 태양 역광에 따른 센서 인식 오류 때문이라는 주장이 재개됐습니다. 미국의 한 언론은 지난달 테슬라 모델X가 폭발해 운전자 한 명이 사망한 사고가 지난해 9월 태양 역광에 따른 센서 오류로 발생한 사건과 유사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테슬라 충돌 사고는 카메라가 태양광 때문에 장애물을 인식 못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발생했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한 테슬라 모델X가 수증을 인식 못해 중앙은 소금을 인식 못해 중앙은